구독! 안녕하세요 랄라의 역 오늘은 로블룩스 장난감 공장 탈출을 해볼거에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 이곳은 장난감을 파는 곳인가요? 오 저 창밖에 오 안녕하세요 저한테 인사해주시는거 맞나요? 열쇠도 있네 오 곰인형 엄청 귀엽다 블럭이랑 곰인형이 있어요 아이코 화살표 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? 밖으로 나가는 길이 오 여기밖에 없어요 가보자 오 왠지 귀여울거 같아 어 여기는 어디야? 어 친구 있었는데? 너도 빨리 오라고? 이 파이프를 타고 오 저 친구 머리카락이 없어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한거야? 어 여기? 오 앞쪽으로 어 문이 열리나? 잠겨있는데? 어 이게? 하하 버튼이었군요 바람 분다 여기 오 점프하면서 조심히 오 떨어질 뻔했다 깜짝이야 아 이쪽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겠죠? 오 이거 오 안 없어지네 오 바깥이다 아 그렇다면 아까 봤던 인형이 오 여깄다 날 발견한건가? 오 엄청 뭐지? 어떤 인형이지? 태엽으로 감아있는 인형이에요 오 여기 열쇠 오 됐다 오 이거 아이 뭐야 뚫고 오는거냐고 안돼 잡힐 수 없지 오 걷는것도 귀여운데 약간 고스 같기도 하고 귀염귀염하게 생겼네요 나 열쇠 있으니까 오 여기 들어올 수 있다 이러면 못 따라오지 하하 기중에 꼈대요 오 따라온다 오 이 따라올 수 있는거네 하하 엄청 귀여워 오 밑으로 떨어졌다 이따가 떠보자고 가자 오 곰인형도 있고 이 사다리를 사용해야겠죠? 위로 올라가는건가? 아 여기다 화살표가 있으니까 내려두고 반대쪽으로 올라가야지 오 좋아 오오오오오오오 하하 떼굴떼굴 곰인형도 누워있네 오 여긴 또 어디야? 오 뭔가 부서진 공장의 일부 같아요 이쪽으로 여기 있다 이거 버튼인거 이제 알았어 전기를 눌러주고 오 나는 어디로 가야되지 이쪽으로 바로 점프는說 안되겠죠? 저 앞쪽에 오 문을 열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두개 다 눌러야되요 이거 오 띠용띠용인가 한 번에 갈 수 있나? 오 그렇군 오 오오 여기 안대가 다 되어있었구나 어떻게 가나 있네 오 둘다 오 저 빛나는 큐브를 넣어주면 오 열렸다 바로 여기라고 그랬군요 여긴 점프 하 이 블록 네임보우 프렌즈에 나오는 블록같다 어 여기 왠지 뭐가 굴러올거같은 분위기인데 어 역시 오 빛나는 공에 당했다 여기 오 꼭 이 안쪽까지 들어와있어야지 바깥에서 구경하면 꽤 꼬딱합니다 다음 공이 오기전에 여기 벽에 딱 붙어있어야 된다고 다왔다 사다리입니다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영차영차 올라가는거 오 문 잠겨있네 열쇠가 이쪽에 있겠죠? 문을 열고 또 올라가야되니까 사다리 이번에도 오 저거 점프해도 올라갈수도 있을거같은데 일단 있으니까 오 이쪽으로 빨간 열쇠도 찾았어요 열쇠가 나를 따라와 엄청 귀엽다 오 무시무시하게 굽놀이 인형이 변해있잖아 설마 막 살아나는건 아니지 오 장난감이 여기도 가득해요 조심히 거툴린 벽으로 어? 어디지? 뭐야? 오 용암이 차오른다 왈라봐 조심해서 블럭으로 올라가고 요기에서 한번 오 차오른 다음에 다시 건너가는거 요기 B블럭으로 그럼 또 차오르겠죠? 이렇게 한칸씩 앞으로 전진 곳을 나가야합니다 나가야 인형을 살 수 있겠죠? 가보자 여기 어? 한번 더 해야 되나? 오 그렇군 오 저기 길이 보입니다 이제 건너갈 수 있어요 C블럭에서 바로 오 요긴 다리가 연결되어있군 뜨거운건 밝지 않게 조심하면서 나가보는거야 오이 여기는 어느쪽일까요? 블럭이다 점프 누가 봐도 무너질 것 같은 이 다리도 오오오오오오 마구 없어지고 있어 조심했어야 됐네 단번에 건너왔습니다 오 저 인형은 아까 앞쪽에서 환영했던 인형이랑 색깔만 달라요 너도 나 따라올거니? 오 이건 뭐지? 오 이곳은 나의 무기인가? 오 그렇군요 바주카포다 오 이거 쏴도 되나? 밟아도 된다 또 기둥이 꼈어 너 앞이 사실은 잘 안보이는구나 오 진짜 얼굴은 고우스처럼 생겼어요 받아라 오 솜이 터지고 있어 미안해 오 심지어 막 가위도 꽂혀있어 이거 어떡하지? 너 혹시 솜이 없으면 깨꼬딱하는거니? 오 안돼 갔다 오 바주카포 멋있는데? 이거 나 주는건가? 바로 안없어지네 들고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곰인형이었구나 오 멋있는데? 곰인형을 팡팡 받아라 오 안돼 헤헤헤 떼굴떼 어 일어나야지 오 아이치 바로 없어지네 여기는 이 노란델 밟으면 빨라질까요? 왠지 그러겠죠? 오 그렇군 역시 다다다다 빠르게 오 어느쪽으로 가야돼? 이동하는거야 하나씩 돌아가야겠지? 여기는 이쪽 오 좋아 오 여기 앞은 어디로 가야되지? 저기로는 못갈거 같은데 가까운 데겠지? 오 맞았어 아 저쪽은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잖아 아 방향감각 길을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오 뭔가 뜨끈뜨끈해 보이는데 아 여기선 바람이 나오는거군요 오 떨어지지 않게 앞쪽으로 좀만 더 그렇지 오 위험했다 조심히 가는거야 여기도 바람이 나올거같아요 오 오 이거 밑으로는 아예 안내려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가볍다고 숨털처럼 넘어왔다 오 조심히 저거 장애물이 들어갔을때 오 부딪히는줄 놀랐잖아요 한칸씩 가야지 오 여긴 장난감 공장인가? 오 펌치도 있어 이거는 내려올 때 지금 저 앞쪽도 오 여기도 올라가면 점프 마지막 발판까지 움직이네요 그렇군요 오 오 빠르게 왔다 여기는 밑에 바람이 부러지는걸 보니 레이저? 오 맞는거 같다 이거 잘 못하지만 오 아 이 정도 이 정도의 레이저는 피할 수 있어요 초아 오 여기도 장난감이 있다 여기는 비행기 장난감이 가득해요 오 빛나 오 곰인형이 물에 빠져있다 어떡하지 물에 젖으면 무거워질텐데 블럭도 있고 제가 조그매진거 같기도 하고 인형 공장이 엄청 커다랬을까요? 여기는 오 블럭으로 오 점프 아 건너갈때 아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군요 돌아간다 재밌네 빙글빙글 지금 좋아 블럭을 밟고 점프 오 이제 거의 다 와가나? 여기 오 저 밑으로 그냥 점프해도 되나? 아 저기서 점프해도 됐구나 하하 하하 하는거야 오 아 문 열렸다 오 드디어 마지막 그 인형이 나타난건가 어 이번에도 이 바주카포를 주는군요 오 곰인형 공격을 받아라 하하 내 아까운 곰인형도 솜이 터지잖아 너도 혹시 어이쿠 너는 뭘 쏘는거야 무시무시하게 레이저를 쏘잖아 안돼 어 그리고 방패도 했어요 엄청난데 이거 오 저 레이저 공격을 할 때 부딪히면 안되겠죠? 언제 하는거야 이거 되긴 되는 아야야야야 다가와야 조심해야겠다 오 다가왔어 다가왔어 오 안돼 아야 오 얼마 안남았다고 저 인형보다 제 에너지가 더 얼마 안남은거 같아요 안돼 붙잡힐 수 없지 두번 할 수 없다 오 아야 오 어떡해 이제 한번만 닿으면 제가 깨꼬딱 할거 같아요 조금만 더 힘내라고 오 오 나한테 하면 안된다 방향 돌리면 안된다 너도 솜이 터지긴 하는거야 오 떨어질 뻔했다 조심히 오 안돼 간다 됐어요 벌써 저 똑같은 인형만 세개를 물리쳤다구요 뭐 진짜 한번만 잘못 닿으면 다시 할 뻔했어 그럴 수 없다고 이제 다 온건가 이번에는 오 요 곰돌이 바주카포 안 뺏어가겠죠 이거 좋아 아 곰돌이 귀여워 인형을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장난감 공장에서 얻은 바주카포입니다 귀엽다 오 이 곰인형도 엄청 귀엽네 나도 곰인형 만들 수 있어 이거 봐봐라 귀엽네 오늘은 장난감 공장 탈출을 해봤어요 랄라티비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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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